오늘 밤 그대 생각나는 밤 그대 멜론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케미입니다. 오늘 이렇게 신곡이 발매되어 여러분께 소개차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작년에 발매되었던 이밤과 비슷한 구성으로 만들어진 곡이고요. 사실 작년에 이밤을 발매하고 나서 그 후로 비슷한 발라드 트랙에 대한 리퀘스트가 꾸준히 있어 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곡의 구성도 그렇고 앨범 재킷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이밤과 연계되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았습니다. 작업은 이밤 때 당시 같이 해주셨던 프로듀서 다루별 님과 백일아 님이 함께 해주셨고요. 워낙 지속적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온 분들이라 작업은 굉장히 수월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. 특히 그 프로듀서 다루별 님과는 얼마 전에도 한 2주쯤 됐는데요. 같이 작업했던 이별 기념일이라는 곡이 발매가 되었어요. 그 이별 기념일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발매된 오늘 밤 역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